애교야 응? 애교야 응? 우리 애교 잘잤어요 잘잤어요 대답도 잘하세요 응? 응? 와서 먹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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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치고 싶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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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밍 해줄거야? 장난치고 싶어 너네 분위기 좋다 내일 입양을 아프고 지금 장난치고 싶어 너무 좋다 아구아구 애교야 오늘 입양자는거야 우리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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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 애교 응? 우리 애교 응? 컨디션 좋아요 오늘? 응? 애교야 오늘 입양가자 샤샤야 우리 샤샤 오늘 입양가는 날이에요 우리 샤샤 응? 아구 기지개 피네 우리 애교 우리 애교 애교야 우리 애교 아구 기지개 피네 우리 애교 아구 응? 응? 들어가자 거실 계란다 치우니까 들어가자 형 우리 애교 우리 애교 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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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교 궁금해 멍룡아 멍룡아 아구 새로운 고양이가 너무 궁금해서 지금 어? 애교야 애교야 집사님 댁에 왔네 드디어 왔어 어머나 궁금해 너무 이쁘다 우리 멍룡이 잘생긴 멍룡이 멍룡아 샤샤야 어? 얘 멍룡이야 멍룡이 아구 너무 귀여워 우리 멍룡이 춘향아 춘향이 춘향아 우리 춘향이 어휴 우리 춘향이 너무 예쁘게 생겼다 좋네 너무 좋네요 얘네들한테 딱 좋아요 궁금해 죽겠어 지금 쟤는 또 하나가 누가 들어와 싸운 직구야 포도행이 나왔네 툰향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 누구? 샤샤? 애교. 애교구나. 애교야. 어구 예뻐. 어구 예뻐. 이제 새 엄마한테 한번 와볼까? 애교야. 여기가 어디야? 우리 애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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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겨. 이렇게 안겨. 야. 얘도 체격이 크구나. 네. 그렇죠. 애교야. 평소 살집이다. 우리 애교는 애기예요. 애기. 어머. 어쩜 이렇게 순둥이야. 애교야. 어휴. 품에 안겨 있어. 세상에. 어떡해. 아휴. 아휴. 야. 내 털 엄청 빠지는 거구나네. 아휴. 애교야. 아구 기침 있어요. 어구. 미안해. 미안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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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학질하래? 우리 춘향이는. 춘향이. 쟤는 그럴 거야. 완전 진짜. 너무 예뻐. 어머나. 우리 몽룡아. 우리 애교 왜 이렇게 크잖아? 그쵸? 그쵸? 쟤네들하고 깨우면 안되네. 동생인데. 여기 앉아있어. 폭신해라. 여기있어. 폭신한데 여기있어. 우리에게 일부러 돈을 주려고 살단 말이야. 아구 너무 좋다. 폭신폭신. 이리와. 편한 데 있으려고 하는데요. 편한 데 찾아가는 거야. 우리 애교. 어머 어디 구석등이가. 거기다 또 하나씩 갖다 놨다. 오오. 어머어머. 어머어머. 거기가 제일 편해. 여기도 좋은 집 있네. 좋은 집 있다. 여기. 여기. 저 집이 너무 며어가지고. 얘만 조금만 예뻐해도. 조금만 예뻐해도 쟤는 아주 질투. 오오. 이게 뭐야. 이거 하나를 더 깔아야되나? 우리 샤샤도 한번 나와 보실래요? 우리 샤샤. 샤샤 나왔다. 샤샤야. 샤샤야. 멍룡이가 쫓아가 쫓아가. 궁금해서 쫓아가. 샤샤야. 우리 애교 사서 잘 부탁해. 멍룡아. 춘향아. уда figures. 촘게 진솔아. camp available. 우리 애교 탐색하는 거야. 도 정리가 끝났어. 클리어 trabajeMP가 quiser. 여기 화장실이야. 제 뒷다리 점이에요. 네. 어? 춘향이. 춘향아. 우리 춘향아. 애교 잘 부탁해. 고양이 집 딱 찾아 들어가는데요, 집사님? 네. 고양이 집 들어갔어요, 애교는. 어머나. 아이고. 여기가 맘에 드는구나. 애교야, 똑똑해. 어떻게 잘 찾아 들어갔어. 달기. 춘향아. 괜찮아. 괜찮아, 춘향아. 색다른 냄새여서. 괜찮아. 제가 다양한 고양이 냄새를 갖고 왔으니 얘가 놀라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춘향아. 아이고, 선인장 너무 예쁘다. 이야, 색깔도 너무 예쁘네요. 물고기들이 있어서 또 심심하지가 않겠네. 어머나. 뛰어 올라가요. 어? 이 물, 물 위쪽으로요? 응. 어머. 어머. 아이고, 예쁜 아이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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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